이국적인 음식과 다양한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터가 전남 영암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마련한 3호 주말 장터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영암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정윤 기자입니다. 영암군은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등 아시아계 외국인 주민이 많은 사모읍의 지역 특성을 살려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울려 화합하는 3호 주말 장터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개장식에는 5천여 명의 주민이 찾아와 사모읍의 장터가 생긴 것을 반겼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주민들이 판매하는 이국적인 음식과 상품을 체험하며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암군 선주민들은 영암 농특산품 판매장과 플리마켓을 열어 주말 장터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3호 주말 장터는 다음 달까지 매주 토요일 사모읍 대불종합체육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다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